룬쟁님 여기 위에 익툭 있었는데 왜 안 먹고 가요? 누굴 뛰지 않습니다. 여기 두 팀? 여기 낙하사님 낑김 일단 거기 체육관을 4명 다 내린 것 같아요 한 팀 꼬매 깜짝이야 미안하다 나한테 총을 쏴 이 개자식이 살려주라 나이스 내 밑에 한 놈 3층 조심 3층 쓸까스 2층 약간 이상했는데 스쿱 다운 어? 다운했어? 어 죽음 기절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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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대쪽 야 기절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남았는데 라스트 하나 어디있냐? 어디있음 나이스 다 기절컷이에요 네 하나 남았음 하나는 밖에 막 뛰어가야돼 어 근데 이 모자가 간지 개쩐다 어 모자 멋있다 오케이 잘가세 밑에 발소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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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티 어 떠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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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쓴 떠빼 붙어쓴 떠빼 붙어쓴 밑에 밑에 우리 발밑에 아 확인 떠빼가 아니고 그거 같은데 내 앞에 내 앞에 잡음 잡음 아아아아악 이 개사식이야 여기서 이걸 돌아가네 이걸 돌아가네 아싸 얘꺼 다 입어야지 어 체크 한 놈 체크 한 놈 체크 한 놈 체크 어 카지노 왠 지금 카지노 오른쪽 내 쪽으로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기절 나이스 한 놈 더 일단 내려갈게 미혼자에서 카지노 쪽으로 두 명 붙고 있어요 확인 아 시체 확인 저거 시체 내 끄어도 돼요? 제가 지금 잡을게요 어 잡았네 네 붙은 카지노 들어간데 하나 기절 붙으러 한 놈 기절 아 난 탄 없는데 아 여기 있네 탄 아 탄 있어요 라스트 원 여기 다운 나이스 뭐야 나 아무것도 못했어 나 1킬이야 뭐하시는거에요? 아무것도 안하고 뭐하시는거에요? 왜 아무것도 안하시지? 아니 반대마다 여기서 여기서 하고 다 죽여버렸어 아무것도 안하시네 아 나 뚜그 없는데 뚜그 안 맞았어 어 여기 1툭 한게 남음 진작이었지 이거 뚝 같애 근데 뚝 아닌데 눈쟁님 여기 위에 2툭 있었는데 왜 안먹고 가요? 뚝을 끼지 않습니다 이야 간지가 곧 뚝이다 아 간지 개쩐다 간지 개쩐다 간지 개쩐다 보급 보급 때마침 보급까지 어디로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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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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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떨어뜨릴까? 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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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권총으로 맞춰볼게 오 떨어뜨렸다 불었다 불었다 오 깊게 떨어졌다 어 어 어 으아아아아아 아 오우 다행이다 오우 괜찮아요? 아 누가 쏜다 누가 쏜다 누구야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근데 안맞는다 근데 계속 맞춘다 아 바닥 쏜다 우아 보급 어디서 쏘는거지 이거? 뒤에 뒤에 차에서 어 막십사 차 탔다 드디어 막십사가 나왔어 어디로 옴? 그냥 이쪽으로 달릴거 같은데 무시하고 막십사 있어 와요 저기 능선 꼈어 내렸어 내렸어 여기서 245도 오토바이로 양각 잡아도 될거같은데 오토바이가 양각잡으면 다 킬 오키 제가 감 뭐야 4배 있었는데 하하 나있다 미안해요 오른쪽? 나무에 265쪽 오토바이 탑니다 탔어요 아 오케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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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잠깐만 이상해 형 바로 살려 어? 헤드? 이상한데? 나 지금 다 헤드만 맞았어요 저거 잠깐만 이상한데? 오른쪽으로 하나 돌아요 네 오케이 체크 1평 집죠 1평 집 뒤 오케이 확인 응 덥군 1평 집 뒤 여전히 안농 한명 어딨지 또? 아 1평 집 뒤 가리 안나온다 최소 둘 최대 넷 1평 집 뒤 몸을 안내는데? 그냥 차타고 양각 잡아볼게 제발 하나 또 뛴다 어 뛸려다 만다 아 얘 몸 냈다가 안냈다가 하네? 쏠려고 하면 들어가고 어? 안 쬐다 아 개빡친다 돌아간다 한대 뭐야 뭐야 나 딴 데서 하자 왼쪽 저기 나무 많은 곳에서도 하나 있음 딴 데는 안 쏘는데? 아 쏘는데? 어차피 쏜다 두 병 붙었어요 둘 다 갔어 둘 다 갔어 여기로? 네 그냥 다 뛰다 멈춰요 우리가 다시 뛰다가 다시 1집 쪽으로 1집은 어디있더라? 아 내 뒤에 내 뒤에 아 뭐야 뒤에 뒤에 붙어 내 뒤에 하나 바로 바로 뒤에 한대 안돼 제발 아 아 걔 두대 세대 기절 개기절 개기절 이지만 난 죽었다 아 넘어왔구나 내가 아 그러니까 저쪽 언덕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넘어왔구나 둘 돌았을텐데 오른쪽으로요? 아뇨아뇨 아뇨아뇨 제 이쪽 저쪽으로 어 한명 붙어요 두명 붙어요 왼쪽으로 한대야 한대 두대 그 바로 밑에 한명 더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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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까비 까비 아 살릴 수 있었는데 도는거 못봐가지고 양캐입사 진짜 너무 좋아졌다니까 옛날에 비해서 단동이 예전에는 음 M249급이었으면 M4급으로 바뀐 느낌 여기 세워주죠 아니 여기 세워자고요 아 아 아 옥수관 선생님 네? 제가 뭐랬다고 어? 머리 위에 들어갔는데? 어 뭐야 우리 머리야 우리 머리 위야 우리 머리 위야 우리 머리 위야 이거 부두술사 춤춰야 되는데 딴따란 딴 개마리 에땀나올거 같은데 전 전 이제 끝이에요 전 이제 필요없음 어 삼 삼값도 있고 삼가방도 있고 오오오 M24 안쓴 이거만 써야지 5탄 7탄 필요하면 더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50발 있어서 어 오케이 그럼 내가 먹어야지 오나? 오나? 오나오나? 오지 않을까요? 여기 센터인데 그리고 양각 잡혀 이젠 토끼가 차온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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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도로 1명 파이크 에애애애애애애 에? 죽었어 일단 쟤 혼자 확 뚝 필요없어 남자네 모자만 있으면 됩니다 두명이라 너무너무 무섭잖아 이 언덕에 사람 있을거에요 올라왔을거에요 왔다 간다 토낌? 토낌 너무 잘톱김 잘톱해서 토끼인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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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이 웃어요 그 다음 상대는 웃어 웃으라고 스크 소리 55? 아니다 55 아까 그 애들 같은데? W 방향인데 좀 먼데 근데? 아까보다 이게 어디서 죽였니? 왜 신체가 안보이지?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있네 어? W에 스크스랑 이스트에 카우팔 소리 들렸어요 네 제가 이쪽에서 반대편 봄 어? 여기 개머리판 안남음 개머리판 와주세요 저있다 들고감? 이쪽에 네 들고와주세요 이쪽에 그거있어요 고놈들 싸우는 놈들 오케이 어? 카발 도로 건넌다 어디? 이 한 대 백방향 멀어요 어? 저기도 있다 아애들 정말 정말? 150방향 언덕에도 있어요 카우팔 개머리팜 받으러 가겠습니다 두명 두명 150방향 언덕 두명 지금 보여요? 여기여기 개머리판 버림 150방향 언덕 두명 대놓고 보여요 지금 확인 내려오네 카우팔 쏟네 내려오네 한대 두대 세대 야 한대만 더 아오케 기절 엔킥스 내려오면 기절이라고요? 하나도 있는데 하나도 있어요 카우팔 내려오고 있던네 킬 한명 더 있어요 카우팔 카우팔 엔킥스 너무 좋은거 아냐? 카우팔 가서 양각 잡아야지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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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쪽에서도 아 100쪽 들어온다 60 60 60 좀 가까워요 한 300?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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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고? 내려온다고? 어 다운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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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 한파디가 됐는데 60방향 보이는거 한명이었는데 기절이 없어요 카우팔 55에서 나 쏴요 어 저쪽 언덕먹었다 언덕먹었다 220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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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까 그 쏘 던 애들 머리 살짝살짝 꺼내는데 뽀요님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한 명? 일단 보이는 건 한 명이었는데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깐 두 명 봤었거든요 한 명 반대편으로 내려왔어요 한 명 내려왔어요 한 명 팀 한 명 돌에 있어요 아직 왼쪽 돌에 쏠려고 하면 뚝 날려드림 세 명이다 세 명이에요 세 명 쟤 쳐놨는데 쟤들 양각인 것 같은데 쟤들 양각인 것 같죠 한놈 기절 오케이 화킬 320 아 두 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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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오케이 집 쪽 집 쪽 기절 기절 집 쪽 두 명 집 쪽 두 명 330 집 쪽 두 명 그리고 15초 남았어요 차 타고 이 언덕 붙을게요 노란 핀 왜 안 맞지? 5초 차 타고 갈게요 전엔 네 타고 생 오토바이 클리어인가 연동? 나 진통내종 네 좀 오케이 차 소리 쏜다 차 앞으로 간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나 돌게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두 파티에요 두 파티 한명 기절 한 파티 쫑 아니다 한바티 쫑 아니에요 그 차 붙어있는 쪽에 적 있어요 그리고 아까 쏘는 쪽에 한명 그리고 아까 쏘는 쪽에 한명 있다 개 컷 제가 기절시킨 거 아직 안 죽음 뺏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롯데 탄대 못 뜨기면 안 맞고 하면 되지 아 돌아갈게요 여기 내가 자리 계속 지켜줄 수는 있긴 한데 우리 자리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 거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 저거 확길 좀 제발 어 음차 탄대 대가리 한대 와 이게 이게 확길 안된다고? 아 딜만 쪽쪽 빨아먹고 잡지는 못하네 우리 가야돼요 여기 세명이거든요 2대 3대 5명 저기 두명 220방향 두명이고 밑에 마시밀러 쪽에도 한 파티 있어요 확인 220방향 지금 살렸어요 두명이었는데 한명 뚝 날아감 가야돼 앞에 마시밀러 붙이면 되겠다 예 달린다 220 가야돼 가야돼 여기 오케오케요 오케 아 쟤 눕히고 가고 싶었어가지고 자기장 안에 있거든요 지금 220방향 두명 220컵 저 차 있는데 있어요 260방향 네네네 근데 오른쪽에 있어요 저희 오른쪽에 오케이 아 아 이거 이거 안돼 한명 컷 한명 더 있어요 도레도 있어요 오른쪽 도레도 있어요 딜을 시키면 한바티 있어요 여기 한바티있다 네 근데 이거 차도 기절이거든요 한명 다운 한명 뚝날림 여기 네명있어요 여기 네명있어요 그래도 한명이 남아요 그리고 내 쪽이야 마지막 서클에 여기 네명있어요 일단 그 한명 남은게 저 차 있는데 있는거에요 한명 차가 기절이었거든요 저 이쪽 핫킬 확인 여기 세명 능선붙었어요 다시 마시멜로쪽으로 두명 빠졌고 다 빠진다 마시멜로쪽으로 한명 기절 마시멜로쪽 한명 기절 여기서 하나도 안보이는가 네 괜찮아요 확 캐하고 갈수 있을듯 차디 마시멜로가 나머지고 한명 기절 샤케놨고 자기장하여 제조절 마시멜로 먼저 자 내가 먼저 장기구나 으악 으악 차지 마시멜로도 당겨요 기절 뛰는거 기절 나이스 하나 더 기절 다 컷 아까 눈쟁이님이랑 싸우던 애 다 컷 이게 세명이야 한명 라스트워 이게 저기 마시멜로디 맞는거 어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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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있다 누웠어요 컷 나이스 조지 조지 우와 라면먹고 왔더니 딱 이겼네 개꿀 어 개꿀 11킬 됐다 아 13킬 아 너도 그리겼다 14 21킬 아 뭐야 스쿼드 점수 올라서 31킬 됐어 어 나도 가야겠다 몇시지 우리 손맨에 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